여자를 더 여자답게 고귀한 여성을 위한 빨간 보석 발효 성류 루비퀸 연간 2370시간의 높은 일조량을 받고 자란 전남 고흥산 성류만을 선별 비안 국내산 성류만을 담았습니다 루비처럼 빛나는 성류 한 알 한 알은 껍질과 신음 뺀 비안 과육만을 사용 특허받은 김치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발효과학의 결정체 식물성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풍부 여기에 비타민 C, E, B1, B2와 칼슘, 절, 아연 등 여성에게 좋은 영향이 가득 식물성 자연의 영향을 간직한 붉은 보석 성류 신선함, 특별함, 아름다움 일명 빨간 보석 루비처럼 여자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시간 발효상류 루비퀸 자막 제공자 도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